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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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와 와 아 배고파 와 장어다 와 장어다 죽이다 죽 와 좋아 아 배고파 와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파요 아 미쳤다 예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장 온가? 밥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상추 싸서 부추 넣고 그냥 바로 납스 깨끗 하하하하 괜찮았다 새롭게 머리 상추 상추 싸서 장어 넣고 부추 넣고 맨눈 넣고 바로 납스 깨끗 와 진짜 부드러워 달리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죽도 못 가 아 이거 진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고마워 오 이 맛 오 맛있어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응 킹킹해 와 오 어어 와 오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뚜누까 맛있어? 맛있어? 응 It's good for men 맛있어 불야 그럼 많이 먹어야지 That's right, man 응 오늘 뭐 요, 루카스 저 한 번 먹어 아, 이거? 멸치, 엔초, 엔초, 엔초 뷔아라 스몰 피쉬 너무 맛있어요 홍자반이랑 멸치가 맛있네 멸치 진짜 대박이에요 멸치 진짜 달면서도 고즈 어헤이 원래 어렸을 때 우유에다 멸치 먹는 거 공룰인 거 알지? 네? 우유? 우유에 멸치? 그거 안 먹었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리얼처럼? 아니 그렇게 말고 아 그치? 그렇게 말고 뭐 멸치 싸서 먹고 그런 거 안 해봤어? 네? 진짜로? 학교에서 싸우라고 해서 먹었거든 나만 우리 학교만 그랬어? 우유랑 먹었다고 멸치를? 어 우유 먹는 시간에 같이 먹었어 멸치랑? 야 너 어느 시대에서 왔어? 안 그랬어? 알고보니까 카이 형만 멸치 싸워서 멸치는 딸기 멸치 신기하다 나 우리 학교만 그랬구나 신기하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고추 매운 거 안 매운 거 좀 먹어볼까? 매운 거 안 먹지 매운 거 안 먹지 야! 박살 나고 싶은 사람 오늘 가려봐 이거? 진짜 매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백현이 형 가지야 예! 예! 예스 B B B A 야 백현이 형 왜 이래?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와 매 형이 들고 있었어 이거 한 사람이 걸린 거야 진짜 이거 시작하면 안 돼 막 이분이 형 시작과 마지막을 형이 장식하고 있어 마음을 예쁘게 써야지 야 믹서 한번 보자 퍼끼리까봐 음 여자친구 형보다 뒤에는 괜찮다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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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 수 있어 형 야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원래 안 맵지 않아요? 아 이거 진짜 맵지 아 아 아 아 형 우는데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맵다니까 눈 마셔 눈 마셔 하이 형 덤덤한 게 더 웃겨 항상 이래 아우 얘들아 어땠어? 이번엔 엔토피아 나는 진짜 마지막 날이니까 눈물난다 좋았다 형 태웅이 어땠어? 이틀 동안 형이랑 잤는데 기분이 어땠어? 하하 너무 웃겨 뵙겨요 진짜 아니 저는 이틀 동안 진짜 뭔가 엄청 막 손살같이 엄청 많이 했는데 되게 좋은 곳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곳이 있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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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혜민이네 일단 재밌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았고 근데 간장, 간장 딱 뒤에 밥 먹으면 맛있다 간장 어디 게 제일 맛있었어? 막국수 어제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장난 막국수 태용이 형 마크 볶음밥 오, 그래랑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형이 구워준 고기는? 어, 맞아요 비빔면, 비빔면 아, 네, 비빔면 비빔면, 비빔면 아, 네, 비빔면 굿나잇, 다 맛있어요 네 네 아, 태는 어, 전 진짜 좋았어요 뭔가 이번에 우리 방 탈출 같은 것도 항상 하고 싶은데 이번에 뭔가 제대로 하는 거 같은 느낌 어, 잠깐만요 아, 진짜 압박이야 어, 형 그 종이 가져오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 뭐야 어, 여기 뭐 써있어 뭐 써있어 뭐 써있어 스태프분들이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어? 어, 맞다, 맞다, 맞다 형, 형이 야 좀 가보자, 가보자 맞아, 맞아 형이 형이 너무 잘해요 신부의 팔 신부의 팔 마음의 정수아 마크는? 약간 이번 엠토피 안 했으면 올해 안에 못 했을 것 같은 액티비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오 마크 형들과 좀 재밌어서 한번만 다시 계실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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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알아 우리 약간 너무 오랜만에 같이 놀아서 맞아요 진짜 좋았어 진짜 나도 재밌었어 너네가 좋아해서 애기 때 친구랑 같이 했던 거를 형들 같이 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 그래 봤다니까 내가 옆에서 진짜 맛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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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가 내가 엄청 좋았어 좋다 좋다 알쳤어 진짜 나는 형으로서 되게 좋았고 너희들이 항상 빛났으면 좋겠는 마음은 무럭무럭 마무리 무럭 항상 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주렴 오케이 넌 진지한 게 안 된다 난 안 돼 안 해 성성이 안 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대로 저희가 엠아 다 모으셨으니까 선물 드릴 거거든요 와 부비트랩? 이곳에도 역시 부비트랩이 있습니다 179개에 이제 예 선물 좋아요 이건 너무 어렵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나이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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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연물? 설마 게임? 하나 둘 셋 게임 인연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코인으로 주나봐 우리 더 넘데요 기회를 다섯 번 드릴 거예요 2등은 4번 3등은 기회 3번 5번? 5,6,7등은 한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슈퍼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국의 보물들이랑 전자기기 및 현금 박스가 있어요 네 현금 현금 열심히 할 걸 4등부터 발표해 드릴게요 네 왜? 4등 태인 씨 워트? 오마갓 탑3 3등 태민 씨 2등 태용 씨 태용 뭐야 열심히 해서 1등으로 바로 발표를 해 드릴게요 백현 씨 정신 차려 가스 어떻게 해? 딱 좋아요 뭐야 잠깐만, 잠깐만 열심히 해서 카이시 꼴등 꼴등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뭐야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뭐 달래주러 와 아니 형 나 진짜 난 줄 알았는데 좋으라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아니 나는 그 마크가 아까 맞춰서 그랬나 보다 그거 차이인가 보다 난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 난 7등이라도 난 7등이라도 난 0번일 줄 알았어 저 과자만 과자 뽑을 거야? 네 뭘 뽑을까? 과자만 뽑는 게 나을까? 아니지 여기 안에 돈이 있대 돈이 있대 제가 먼저 하나요? 그럼 저 없는데 저 없어요? 너랑 나랑 카형은 한 번 너랑 나랑 똑같아요 저 꼴등 아닌데요? 그렇다고 0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맞지 제가 일단 한 번을 먼저 해볼게요 한 번 네 근데 이거 약간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뽑을 거예요? 어 나왔어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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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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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과자 먹고 싶어요 너가 뽑으세요 네 뽑았다 이거 뽑았다 뽑았잖아 뭐야 뭐야 왜 주저 앉아 왜 이래 뭐야 나 올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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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얘 덩을 이렇게 때리는데 얘 덩을 이렇게 때리는데 얘 덩을 이렇게 때리는데 얘 팝핀 하는데 얘가 춤을 춰 팝핀으로 하는데, 이렇게? 벽을 진짜 이렇게 때리는데 우린 한 번도 못 때리겠는데 저기 제일 아래에 있는 걸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 노란색, 저 노란색 좀 아래에 있는 거 뽑아야 돼요 주황색 애가 탐나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다 돈을 쓰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돈을 다 쓰게 한 다음에 오케이 동전 많은 사람이 해줘 맞아, 맞아 오케이, 내가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원큐이야 그거다 고개 맞다 고녀석이다 고녀석이야 어느 거로 돼요? 고개 맞아 지금이야 너무 갔는데, 너무 갔는데 지금이야 좀 뒤로 가야 돼 너무 갔다고요? 좀 뒤로 가야 돼 괜찮아요 지금이야, 내 생각이야 지금이야, 지금 그렇지 잘 가 바이바이 우워 네가 많이 내려가 얘가 생각보다 롱다리야 우워 네가 많이 내려가 또 누구 해볼래? 얘들아, 돈 없는 애들 해봐 맞아, 맞아, 맞아 왜 더 기회, 기회 한 번 야, 꾸지 뭐 그 언저리 애들 빨리 해봐 야, 한 방이란 말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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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어메 마크야 마크야, 마크야 여기가 그냥 초록색깔 네 오케이 고거다 마크야, 너 할 수 있어 우워 컴온 파 거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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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거침없이 가 거침없이 가 거침없이 가 거침없이 가 자, 옮추고 어, 나쁘지 않아 휙 끔 끔 끔 아니, 저 인형 뽑기에서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아니, 내려가다가 위에서 잡고 간다고. 진짜 나 방금 진짜 실망했어. 어줄서 없다. 어줄서 없다. 어줄서 없다. 은, 운이다. 내가 해볼게.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해볼게요. 형, 파란 색깔? 응. 파란 색깔이 몇 개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아래. 오케이. 될 것 같아, 이거 될 것 같아. 완전 느낌 왔어. 진짜. 이거다. 흔들림을 기다려. 흔들림. 마지막 3초. 지금이야.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올라와, 올라와서 이쪽으로 와.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올라와, 올라와서 이쪽으로 와. 내려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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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형.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아, 예. 대박. 너무 기대된다. 얘들아,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어. 두 개. 얘들아, 파란색이 하나밖에 없다, 진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형. 총이 부족해서. 뭐야? 내가 없고, 당신은? 이것만 있다면 밤낮 가리지 않고 당신도 핵인싸. 뭐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상품이 뭐예요? 상품이 온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핵인싸, 핵인싸 상품. 우와, 뭐야, 싸가. 형, 주는 건가 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는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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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잠깐 타임. 이거 대박이다. 와, 형, 너무 타. 이거 대박이다. 약간 텄난다. 너, 약간 텄나? 형, 약간 텄난다. 형, 약간 텄난다. 형, 약간 텄난다. 오케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됐다, 됐다. 그 아래 거 됐다. 됐다. 와, 됐어. 와, 됐다. 와, 됐다. 나와. 나와. 와, 됐다. 와, 태용이 한 발 했네. 케이팝 신흥 열풍의 나라 20초에 불과. 와. 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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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마이, 가. 유물, 유물, 유물. 유물, 유물. 유물, 그치? 직배송. 아, 압박궁대. 해외 직배송. 압박궁대. 직배송. 이건 직배송. 해외 직배송. 진짜요? 어, 해외에서 날라온 거야. 이거 세트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 맞아. 이거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지금 좀 멋있을 것 같아. 약간 닌자 같은 느낌? 어. 어, 멋있는데? 어, 괜찮다. 역시 잘생긴 애들은 달라. 어, 돼요, 형. 어, 돼요?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안 맞아. 어. 어.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안 맞아. 엄마야. 아까 막 맞았어요, 마셨으니까 아까 마크 게 있어, 이제. 말을 안 해줬어 엄마 샀어요, 마셨으니까 마크 게 있어, 이제. 말을 안 해줬어 형이 옆에서 다 말했었는데 나 형이 뭘 원했는지도 몰랐었어 아, 이게 걸린다 자꾸 여기 비누 발라 놨네 야, 근데 과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맞아요 진짜 배나도 채우실게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거 줄게요 야, 꼴캐들어, 꼴캐들어 꼴캐들어, 꼴캐들어, 꼴캐들어 그래, 꼴캐들어, 꼴캐들어 그런 베라를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개봉하지 마세요 개봉 안 하고, 아니, 나중에 아니, 원래 딱 처음에 뽑았을 때 막 붕대 나오고, 이빨에 저런 거 나오니까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 근데 지금 부러워, 약간 더 아이템 인싸템 백현이 형 게 너무 웃겨 아, 너? 아니, 얘기해 육 왜요?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웃둥이에요 볼지부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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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등으로 다 할까요, 1등으로 다 할까요 어? 좋은 거일 것 같아 치킨이 영어의 베스트팬 어? 맥주 맥주 야, 치킨무야, 나? 치킨무야? 콜라, 제로 콜라 치맥, 치맥 오! 오! 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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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좀 괜찮다 와, 이거 괜찮다 와, 너무 좋다 와,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와,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좋아요 바다가 아름다운 나라 베트남에서 온 선물 하하하 아, 저거 어딜 저거 보내요, 저거 저거 보내요 저거 보내요 만국 아, 라면 아, 라면 베트남, 쌀국수 야, 베트남에서 날라온 건데 역시 야, 형 근데 괜찮은데? 안 먹는 거 같은데 괜찮다 야, 태블릿국 좋아 보인다 어? 와, 이거 이집트 바... 뭐야 바하리아 사막에서 발굴한 귀중품 오! 근데 이거 근데 괜찮아요, 이거? 오! 오! 오,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동물 아니에요, 동물? 뭐예요? 아, 시계?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 시계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 모래시계 아, 모래시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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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산분이래, 형 이게 산분 산분 딱 사우나, 딱 사우나 미니 프리 순진만 같아, 챙겨가면 되겠다 산분, 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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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혼자 168까지 게임을 아 게임인가 봐 와 산분 이번에 나왔던 풀, 풀 아니야, 풀? 우와 우와 뭐예요? 우와 우와 와, 이거 좋은데? 옛날 거잖아, 옛날 거 우와 진심이 조금 부럽다 와 와, 이거 뭔데? 와, 괜찮다, 이거 땡큐, 땡큐 진짜 있었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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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커피 강국 베트남에서 온 명품 간식 야, 너도 베트남이야? 와, 뭐야? 니오 니오 커피? 좋아 365일 언제나 관계하는 소울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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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스 예스 좋아요 예스 자, 갑니다 무한대로 뽑아보세요 우와 무한대로 뽑아보세요 우와 뭐야? 야, 뭐야? 뭐야? 형, 꼴대 나머지 다 내 거 아니야? 와, 저게 제일 최고인가 보다 야, 뭐야? 반응이 야, 뭐야? 반응이 뛰지 우와 네? 대박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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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행 3일 동안 겪은 스몰을 이걸로 푸는 거야 잠깐만 아니, 근데 나를 탑3 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희망 구분이 그렇게 오려가지고 저는요, 저도 하나도 못 맞췄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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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거야? 눈이 뭐예요 와, 여기까지가 대본 것 같아 형이 진짜 작은 거 아니야? 아, 형이 안 된다 대박이다, 형 배 아파 냄새, 나 냄새부터 좀 맡을게 어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근데 뭐일지 가늠이 안 된다 가늠이 안 돼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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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인가 보다 형, 50만 원 50만 원 형, 진짜 민어다, 형 와, 형 근데 대박이다 와, 진짜 우리 무슨 대본 같아 다 짜져 있는, 다 짜져 있었던 시나리오 같아 야, 근데 천 원짜리에서 오천 원 받을 때 희열감 우와, 난 솔직히 난 만 원이도 끝날 줄 알았어 잠깐만,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사면 그냥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우와, 진짜 대박 이만큼, 이만큼 얘들아, 접어도 접어도 끝나지가 않아 아, 진짜 많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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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싶어요 또 여행 안 가요, 우리? 제가 이거 제작비에 보탤게요 와 아, 이거 집에다가 이거 딱 이렇게 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붙여놓고 딱 지나갈래, 결승 내가 말했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마지막에 이런 애들이 가져간다니까 와, 형 만 원대부터 코팅이 돼 있어 그니까 아, 부럽다, 야 근데 배살랑을 위조지피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우리 두호를 외쳐보자 엠 하면 우리가 토피아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올게요 엠 하고 내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엠 토피아 네 콜라 오케이 엠 엠 엠 엠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